, 나 탈출할 수 있냐고 하지마요 왜 하지 말래?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보지마세요 나가! 너 나가! 어 여기 방금 그 맵이랑 똑같은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장르 게임도 하는데요 저 염소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게임 자체를 자주 안해서 그렇지 뭐 내가 어쨌든 우선순위는 공포입니다 저는 공포게임을 공포물을 좋아해서 제가 그렇다고 방송에 공포 영화를 틀어줄 수는 없고 예 배 아닙니다 왓썸님 목소리 덕분에 더 소름이 끼칩니다 왜 내 목소리가 왜 파워 뭐지 아 그냥 파워구나 퓨즈 야 이거 못 빼니 못 빼나 공포라디오 왜 시작 하게 됐나요 그럼 꼭 올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으하 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어 그렇지 이런거 이런거 있어야지 또 뭐옵나? 니퍼만 겁나게 많네 니퍼만 겁나게 많아 아유 리엘님 감사합니다 리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가 헬기가 있는데죠 이걸로 끊는건가? 그렇지 이걸로 끊어 오케이 나이스 굿잡 근데 이걸 어떻게 열어 이제 기름 기름 기름이 없네 열쇠에도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그쵸? 열쇠에도 있어야 되고 열쇠에도 있어야 되고 그쵸 산거죠 흐흐 흐흐 흐흐흐 열쇠하고 뭐죠? 기름? 섬연료? 흐흐흐 아직까지는 괴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에요? 얼마였지?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왔었죠? 여기 다 왔었던 덴가? 아 여기 처음 시작한 데구나 내려갈까 그럼? 아 아 소울님 어서오세요 뭔소리야 어? 보라돌인가? 보라돌인가봐 불이 깜빡했던 것 같아 지금 그저 저기 저 끝에 있나보다 오 이게 저기죠? 잠수함? 열쇠 어딨는거야? 아 솔리님 결혼하셨다고요? 뭐 던질게 없네 여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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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어디로 가시나요? 아 내일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괌 괌 좋죠 아 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 따 따 따 따 따 따 아 따 따 따 따 따 따 내가 올라가야 되니 내려가야 되니 잠수함 좋아 오 온김에 이거 꼽고 가야지 정줄이요? 네 정줄 잡고 있습니다 오! 저 지금 보.. 지금 저기 끝에 있는거 보라돌이죠 저거 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tá 침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음 라디오가 없어 지금 라디오가 없어요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게 항상 맵은 똑같은 으 아 깜짝이야 이 맵은 똑같아요 아이템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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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 아 나 라디오 쇠사슬 저거 라디오듬 주세요 네 시작 위치는 다른데 전체적인 맵은 똑같은 거죠 와이프님은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포게임인데 아 왜 자꾸 이런데야 나는 방을 들어가고 싶다고 아이템을 찾으러 왜 자꾸 이런데만 나오냐고 아 아 아이템을 찾아듬어 아 아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흠 한번 더 올라가야 되나? 근데 여긴 뭐가 없단 말이지 요 끄트머리는? 이 동네는? 헬기 있는 데까지 올라가라구요? 왜?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없는데? 아이템이 뭐가 없는데? 아니 공포를 아무리 잘 보셔도 지금 그래도 아기가 있잖아요 신기한 게 다 왔던데만 왔던던만 온다? 허허헣 아 진짜 길치인가봐 여기 오면 뭐가 있어요? 여기? 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여긴 뭐 없어요 아 올라가면서 층마다 보라구요? 그럴까요? 아니 웃긴 게 근데 층을 한번 보잖아요? 근데 그래 층을 좀 샅샅이 뒤져봐요 샅샅이 샅샅취 여기 봤죠? 보면 항상 본데만 나와 본데만 나와 여기도 여기도 봤고 지금 열려있는 데는 다 본 거죠 제가?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어 여기도 본데 같은데 어? 테이프다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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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써요? 아 진짜 꼼꼼히 봐야겠네 어 막 봤던데 또 보고 해야겠네 컵이고 컵은 필요 없겠지? 아 cctv 가린다 cctv가 어딨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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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나봐 아니요 키 아직 못찾았어요 퓨즈? 퓨즈 한번 할까? 퓨즈 한번 할까?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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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나? 아 여기 cctv구나 아 뭐야 이거 왜 이거 또 있어? 이거 있는데 에이 망했다 뭐 있다 라디오 에이 맘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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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리퍼만 겁나게 많아 으흐흐흐 소리? 음 뭐 괜찮아요 에잇먼 한번 했다고 뭐 미친듯이 달려오겠어? 설마 흐흐흐흐흐흐흐 설마설마 여기 봤고 여기 층은 다 본거 같은데요 그죠? 암문데가 있나? 다 본거 같은데요? 그같애 여기는 그죠? 그죠? 자 다음 아래층 키가 없는데 뭐 올라가서 뭐해 키도 없고 지금 저기도 없어요 라디오 한번 해볼까? 라디오 도전? 잠깐 어디로 튈지를 잠깐만 어디로 튈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처에 뭐 어디로 갈지 내가 여기서 라디오를 던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숨어야겠다 열어놔야지 자자자자 간다 가자 부셔줘 문을 부셔줘 여기 여기 그나저나 굉장히 아늑하네요 여기 그나저나 굉장히 아늑하네요 여기 그나저나 굉장히 아늑하네요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모닥불 피워놓고 Left 아, 컨테이너박스에도 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왜 안오지? 왜 안와? 나가면 또 바로 있는거 아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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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놨어! 어딨어, 어딨어? 나이스 나이스 쇠사슬 뭐야? 버리래 뭘 버리지? 그래, 너 버려! 나이스 쇠사슬 쇠사슬이 어디라 그랬죠? 모트라 그랬죠? 아, 무서워 아, 나 무서워 근데 포트가 어딨지? 난 포트는 한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왜? 나 봤나? 어딨는거야? 어딨는거야? 뭔데, 뭔데? 어딨는데? 어딨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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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가면나? 이런데도 있을 수 있다는거죠? 아이템이? 어디있을까? 여긴 뭐 없는거 같고 여긴 뭐 없는거 같고 여긴 뭐 없는거 같고 여긴 뭐 없는거 같고 처음부터 안보셔도 뭐 게임 자체가 막 무슨 방대한 스토리가 있는 게임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보셨으면 더 답답하실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함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완단태님 어서오시구요 여기는 컨테이너는 뭐 없는거 같아요 어허허허 제대로 제대로본거 맞아 다시 가볼까 여기다 봤나 근데 내가 한번 더 내려가야되나? 불켜졌어 불 켜졌어 아이템이요? 손에 산술 그리고 아까 디퍼로 저 헬리콥터 사슬은 다 했고 연료 그 뭐야 밧데리 같은 거 잠수함에 설치했고 다 본 것 같은데 여기는? 그죠? 다 본 것 같죠? 여기 갔다 왔었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 다 봤습니다 한 칸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여기는 여긴 봤나? 어 여기서 내려 가면 되겠다 잠수함이고 여기는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잠수함까지 뭐지? 난 뭘 못 본거지 그럼? 어 저 뭐 있다 키가 없고 지금 키를 어디서 찾니? 어 여기 안 왔었나보다 귤 먹으면서 보면 꿀잼이죠? 귤잼이죠 귤잼 귤 먹으면서 보면 귤잼입니다 이청이요? 이중이요? 이중이요? 안왔던덴 지 방이 몇개 없네 방을 좀 뒤져보고 싶은데 그쵸? 여기 다 왔던데잖아 이런데는 여기 다 왔던데고 후 근데 정작 보트는 어디로 가야지 있어요? 보트를 아직 구경을 못해봤네 여기도 다 봤고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보트는 위에 있어요? 아 그래? 그 헬기 있는 그쪽이요? 아니 여기가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내가 왔던데인지 안왔던데인지 막 헷갈려요 문 다 열려있는거 보니까 내가 다 왔던데고 그쵸? 여기가 다 왔던데야 뭐래야돼 보트는 빰뿌만 있으면 된다고요? 빰뿌가 뭐야? 쇠사슬은 있어요 뭐야이거 어! 허허허 공기 넣는거 아 펌프 펌프가 있어야 돼 펌프가 어디있을까? 펌프가 어디있을까? 요리 못가잖아 펌플라aría 포트가 어딨는데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가보라고 아 이런 옆쪽에 7층? 7층? 이쪽은 없는것 같고 어 여기 어딘가 오 문이다 오오 오 뭐 뭐 뭐 CCTV인가봐 시시티비 어떻게 가리지?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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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궈 뭐 잠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만은 뚫고 오겠지? 테이프는 여섯 번? 사용 가능하다고요? 그래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테이프 테이프 흐잇 테이프 예리굿 뭐야? 아 바뀌거나 문 닫아 일단 문 닫아 후- 여기도 밖인가? 바뀌네 닫아 여긴 여기 안에서 뭔가를 얻어야돼 뭔가 있을 것 같애 키친! 컵 응?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도? 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키를 주든 뽐뽀를 주든 뭐 좀 줘봐 봐라 얘들아 어? 쟤 나 봤니? 안 봤지? 쟤 나 안 봤지? 못 들어가? 아 못 봤죠 못 봤죠 여긴 뭐 이제 없는데? 다 바뀐 데 또? 가볼까 다시? 이쪽 말고 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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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샤어 나무샤어 내려가볼까 여기서? 내려가볼까 여기서? 다 뭐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거나 다 이래요 뭐가 없어 내려가볼까?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면 어디로 나오지? 아 많구나 방이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여기도 뭐 근데 뭐 건질건 없어보이고 어? 으! 시끄러 시끄러 이 시끼야 사람 잘못보셨습니다 사람 잘못보셨습니다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가 반대 안돼.... 안돼 안돼 agrade 오 안 뒤지네 그래도? 와 chinese 문을 줄 알았네 와... 갔어갔어갔어 갔어갔어갔어 자.. 여기 다 봤나? 여기 떨어지는 데잖아, 아까 그쵸? 여기로 들어갔고 으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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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여기 아까 왔었던 것 같고 뭐 없어? 여기 그럼? 이제? 끝이야? 토일렛! 화장실이 뭐 이렇게 화장실이 뭔가 되게 넓은데 뭔가 되게 이상하다 침이 마른다 침이 말라 퓨즈! 아 뭘 버려야 되네? 버려 퓨즈 퓨즈 조심해야지 근처에 있다는 거죠? 불 깜빡깜빡하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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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기임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순술이야 이거? 내 거친숨소리 되게 넓네 여기 불도 안 켜지네 테이프 또 있다 이걸 버리고 이거를 하면 새 거가 되겠지 아 나 죽었네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뽀 아 아 아 아 아 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돌아보지 말고 가 그냥 가 갔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여기서 살다니 나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라이터 버려요 라이터? 라이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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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당연히 죽을 줄 알았거든요 살았어 살았어 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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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전시가 또 아닐텐데.. 압정가드라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생의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